MDP가 드디어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고자 앞에는 다 준비운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DP로 왔는데 MDP부터는 어머니가 출동을 합니다. 아이를 재우고자 하는. 지금까지 아이의 상태를 내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내 의지가 개입될 곳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액션을 취합니다. 아이한테. 이 상태에 있을 때 아이한테 놀아라고 액션을 취하면 아이는 일어나서 놀고요. 다시 이 상태에 있을 때 자 하면 다시 이 상태가 되고 자장가를 불러주면 눈을 감은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액션이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액션을 한다고 반드시 어떤 상태로 가는 건 아니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면 70% 확률로 잠이 오는 상태로 가고 30% 확률로 잠든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고 그 뒤에 환경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또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DP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고 시퀀셜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모델링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목적이죠. MDP를 풀고자 하는 게. 그럼 또 역시 정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A가 하나 추가됐죠. 빨간색으로. 아까 S, P, R, 간마가 있었는데 MDP를 정의하려면 A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상태의 집합 S는 똑같고요. 전의 확률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S에서 상태 S에서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S'이 될 확률. 첨자가 많죠. 세 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S2에서 자장가를 불러줬을 때 S3가 될 확률은 S2에서 자장가를 불러줬을 때 S3가 될 확률은 0.7 S2에서 자장가를 불러줬을 때 S4가 될 확률은 0.3 이런 식이에요. 전의 확률이 A가 들어가면서 조금 달라졌다. 어? 못하다. 액션의 집합은 A예요. 이게 S라고 써있는데 액션의 집합은 이제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의 모음이에요. 그리고 보상함수도 조금 달라졌는데 아까는 A라는 첨자가 없었거든요. 여기 RS였는데 이제는 스테이트 상태 S에서 액션 A를 했을 때 얻는 보상 이런 식으로 A가 또 다 추가됐어요. 감세인자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MDP를 정리하려면 저렇게 다섯 가지 항이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이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다. 입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오늘 강의 제일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여기만 잘 넘기시면 우선 이 어머니가 액션을 어떤 식으로 취할지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머니의 정책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policy라고 하는데 정책은 다 pi라는 3.14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pi라는 표기를 많이 써요. 강화학습에서 pi인데 A given S 그러니까 상태 S에서 A를 할 확률 상태가 S일 때 A를 선택할 확률 이걸로 어머니의 정책을 표현할 겁니다. 두 번째 아까 가치평가할 때 제가 가치함수를 설명드렸었잖아요. 아까는 여기 없었어요. pi가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 받는 리워드가 달라져서 어머니의 액션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pi가 어머니의 액션을 다 표현해주는 놈이니까 얘를 아래 참자로 해서 return의 기대값은 똑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state S부터 파이를 따라서 정책을 따라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했을 때 샘플들이 나오겠죠. 에피소드에 그거의 기대값이다. 이게 value function입니다. mdp에서 마지막으로 상태 S에서 액션 A를 하는 것도 평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상태 S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 거를 평가하고 싶으면 일단 그 상태에서 A를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는 pi를 따라서 끝까지 하면 얻게 되는 return의 기대값 cq입니다. 이거를 action value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state value function 액션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 상태와 액션의 조합을 평가하는 거고 가치 함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정책 함수는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무슨 액션도 나오고 전이 확률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 ST다.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어디가 될지 실제로 정해지기까지 두 번의 동전 던지기가 필요해요. 동전 던지기는 샘플링을 좀 쉽게 표현해 본 건데 우선 첫째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 동전 던지기가 필요해요. 이 동전 던지기는 정책이 하는 거죠. 아까 자전가를 볼 확률이 50% 놀라고 할 확률이 50%면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고 자전가가 뽑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A2가 뽑혔다. 이게 첫 번째 동전 던지기고 이걸 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상태로 가는 건 아니고 다음 상태가 어디가 될지 STA에서 액션 A를 했을 때 다음 상태가 어디가 될지는 요거였잖아요. S에서 A를 했을 때 다음 상태가 어디가 될지의 확률 두 번째 동전 던지기는 환경이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STA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다음 스테이트가 정해지기까지 두 번의 어떤 확률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음 상태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검은 화살표가 있고 점이 있고 파란 화살표 100%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벨만 방정식이 하나 남았어요. 벨만 방정식만 하면 그 뒤는 좀 쉬울 건데요. 은근히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어떤 상태의 S의 가치를 아까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리턴의 기대값으로 근데 이거를 리턴이 아까 이렇게 쭉 풀어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아래로 풀어 쓰고 이 괄호를 묶어주면 마지막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가치는 일단 보상 하나를 받고 그 다음 상태에서 가치를 평가한 거 뜰의 기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참고로 갑자기 벨만 방정식이란 게 왜 튀어나왔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첫째로는 지금 가치와 뭐 정책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고요. 그러니까 관계식을 통해서 그게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MDP를 풀 때 다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별만 방정식이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 풀게 되는데 여기서 맨 위랑 맨 아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위는 아까 설명드렸어서 조금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래는 이제 약간 재기적인 관계처럼 현재 상태의 가치는 결국에는 한 스텝 더 가서 거기서 평가하는 거에 기대값이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태의 가치함수였다면 액션 가치함수도 마찬가지로 현 상태에서 어떤 액션 A를 하는 거는 하나 받고 그 다음 상태에서 액션 골라서 한 기대값과 같다인데요. 이게 이제 별만 방정식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OX 퀴즈인데 1번 S의 가치는 보상 하나 받고 그 다음 상태에서의 가치를 더한 것과 같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왜 X냐면 제가 ST에서 ST 플러스 1로 가기까지 두 번의 확률적인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ST에서 ST 플러스 1이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내가 액션을 하나 선택하고 그 액션을 한 다음에 환경이 다음 ST를 또 정해주는 걸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상태가 비로소 정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의 가치를 평가한 거랑 이게 같지 않은 게 이게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같으려면 기댓값이 있었죠. 기댓값 이 기댓값이 있어야 같은 거다. 이 값은 이 값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이 있고 그거를 다 곱해서 더 해줘야 이 값이 나온다. 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스텝 가서 풀었었는데 두 스텝 가서 평가해도 같을까? 같을까요? 5라 생각하시는 분 T 플러스 2 T 플러스 2가 맞네요. 근데 요점은 이제 전달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한 스텝 더 가서 평가하는 거 말고 두 스텝 더 가서 평가해도 기댓값이 같을까요? 정답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댓값이 모든 걸 좀 안전하게 해줘요. 마술처럼 이렇게 다 고려해 주는 거라서 이게 이제 벨만 기대 방정식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벨만 최적 방정식 벨만 방정식은 기대 방정식이랑 최적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방정식은 어떤 폴리시 정책 파일을 따를 때의 가치들에 대한 얘기고 최적 방정식은 일단 정의부터 할게요. Q 스타 이제는 원래 여기 파이가 있었는데 스타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너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제일 좋은 정책을 골라 그때의 밸류 그러니까 최적 최적 밸류 그래서 모든 Q 파이 S 중에 S, A 중에 제일 높은 파이일 때의 값 Q 스타 S, A고요. 이게 최적의 가치 함수예요. 근데 이 Q 스타 를 알게 되는 순간 MDP가 풀린 거예요. 우리는 각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제일 좋을지를 다 알잖아요. 그 액션을 그냥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중에 제일 좋은 정책은 이 값을 제일 높이 해주는 액션 A를 선택하면 된다. 그냥 100% 확률로 이게 벨만 최적 그러니까 최적 가치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이 사이의 관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결국에 이 최적은 리워드를 하나 받고 그 다음 상태에서의 최적을 고르는 것의 기대값과 같다. 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채터투어가 끝나거든요. 근데 뒤에는 조금 급하게 한 것 같은데 5분만 더 질문 혹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10분을 싣게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오늘 제 생각에 뒤는 술술 풀릴 것 같은데 제일 고비기가 처음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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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 스타를 구할 때 알그맨스 A라면 결국 여러 가지 반영화 A 중에 복수멀하게 해주는 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리시가 파이 더 후식적으로 봤을 때 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액션이 되는 앞에서는 확률로 네, 네, 네 앞에서 확률로 정의를 했는데 아, 그거를 이거를 앞에 확률로 표현하자면 이제 A를 선택할 확률이 100%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적 가치 함수를 배웠고 오늘 DQN은 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실은 이식 갖고 다 모든 걸 할 거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기대값이 왜 있는지 아시겠어요? 뭔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기대값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다음 상태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100% 확률로 어떤 액션을 해도 환경에 동전 던지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상태가 뭐가 될지가 또 여러 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다음 상태에 대해서 이 값들에 기대값을 구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상태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현재 상태에서 S1, S2밖에 없다고 할 때 S1으로 가서 이 값을 계산하고 근데 S1으로 갈 확률이 50%고 S2로 가서 이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또 확률이 50%다. 그러면 0.5 곱하기 이거 0.5 곱하기 이거 해서 더하는 거죠. 이게 최적 방정식 그래서 벨만 방정식을 지금까지 조금 안 하다 하셔도 이제 다음 챕터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엔 벨만 방정식이 MDP를 풀기 위해 쓰이는 핵심식이다. 를 염두에 두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를 염두에 두셔주시면 를 염두에 두셔주시면 를 염두에 두셔주시면 를 염두에 두셔주시면